와, 제리 정말 빨리 달리네요 오, 그거 참 특별한 경주네요 저기 팬들 좀 봐요 오, 제리 마비에게 느림버라고 놀리면 안 돼요 오, 조심해요 제리 오, 이런 오, 제리 우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죠? 오, 칼루 미션이에요 아니 슈퍼트럭 출발 제리와 바비는 좀 더 멀리 있어요, 슈퍼트럭 오, 봐요 저기 물에요 쓰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슈퍼트럭? 에이, 에이, 에이 나이가 아멘 슈퍼트럭이 해결해줄 거예요, 제리 멋진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오, 깨끗해지고 있어요 맞죠, 바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슈퍼트럭이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도록 해요, 제리 오, 제리도 돕고 싶다고요? 정말 착하네요 하지만... 하지만 슈퍼트럭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은 생각이... 오, 아닐까요, 제리? 오, 제리! 슈퍼트럭, 빨리요! 제리, 조금만 참아요! 제리, 이걸 잡아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에스티 3,000을 사용해요! 오, 그게 뭐죠? 일단은, 슈퍼트럭, 빨리요! 아, 슈퍼트럭! 아, 슈퍼트럭! 미션 성공이에요, 슈퍼트럭 친구들 모두 무사해요 제리 좀 봐요, 수상 스키를 타고 있네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라키 뭘 끌고 있어요? 오, 아빠의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베이비 라키 아주 창의적이에요 오, 노! 베이비 라키!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 세상에! 베이비 라키가 통제불능이 됐어요 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칼 긴급 상황이에요 베이비 라키에게 사고가 났어요 아빠 선물을 가지고 시험비행을 하다 자동차 마을 어딘가에 추락했어요 지금 당장 베이비 라키가 괜찮은지 찾아야 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칼? 오, 나 Antonio 와우 oczywiście 네 네 네 이쁘 아 네 예 예 네 그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라고요, 슈퍼트럭? 떨어진 종이로 베이비 락키를 찾을 수 있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탐정님! 디루뿜! 디루뿜! 오! 바이오 슈퍼트럭! 베이비 락키가 들고 있던 배너예요! 하지만 베이비 락키는 어디 있죠? 어? 저게 뭐죠? 바이오 슈퍼트럭! 베이비 락키를 찾았어요! 베이비 락키! 어쩌다가 쓰레기통에 빠진 거죠? 추락하면서 쓰레기통 안으로 빠졌다고요? 저기 전봇대에 걸린 배너를 떼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아, 너무 높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슈퍼트럭! 도움이 필요해요! 아, 예, 만원! 전봇대 위로 올라가서 배너를 풀어줄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를 선택할 거죠, 슈퍼트럭? 어? 아, 너 뭐해, 뭐고? 그래요! 힘내요, 슈퍼트럭! 오, 그쪽이 아니에요, 슈퍼트럭! 잘하고 있어요, 슈퍼트럭! 조금만 더요! 예스! 걱정 말아요, 베이비 락키! 슈퍼트럭이 배너를 고쳐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락키! 슈퍼트럭이 중요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요, 락키!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오케이, 락키! 뒤돌아요! 잘했어요, 베이비 락키! 락키를 위한 산놀이에요! 오늘이 아빠의 날이잖아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죠?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 캐리! 오, 캐리! 칼리! 바비와 캐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캐리가 다리 아래 있는 수련으로 떨어졌어요! 상어들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비, 캐리를 육지까지 견인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둘러야겠어요, 바비. 상어들이 오고 있어요. carl, 어서 어떻게 해줘요. 아, 멋진 생각이에요. 훌륭한 ST3000을 사용하면 되죠. 좋았어요. 서둘러요, 친구들. 와우, 슈퍼 트럭, 좋아요. 상어들을 내쫓고 있네요. 계속해봐요. 상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상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슈퍼 트럭, 수고했어요. 도와줘요, 바비.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 트럭. 맞아요, 바비. 항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 트럭. 그물을 사용하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carl. 안녕하세요, 캐리. 정말 오싹한 밤이네요. 그럼 친구들, 해피 할로윈. 그리고 할로윈 파티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컵케이크도 정말 맛있어 보이고요. carl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입에 가루가 좀 묻었어요, carl. 아니, 반대쪽이요. 됐어요. 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벤이에요. 할로윈 복장을 하고 있네요. 친구들이 공사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아기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군요. 어? 그게 뭐였죠? 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작동해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게 됐어요. 진입료도 막혀버렸고요. 놓을 수 있어요, carl? 아하. 저기 위에요.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아직도 들린다고요, 벤? 천둥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벤과 아기들이 플랫폼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좋겠어요, 슈퍼트럭.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오, 슈퍼카 캐리어군요. 굉장해요. 아니, 뭔가, 아니면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 이런,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서둘러요, 아기들. 어서 타요. 자, 이제 괜찮아요, 아기들. 슈퍼카 캐리어를 타고 내려가도록 해요. 벤은 여기서 미스터리를 풀어볼 거예요. 오, 벤, 뒤에요, 뒤에요. 오, 세상에, 진짜 뱀파이어예요. 슈퍼카 캐리어 트럭, 도와줘요. 오, 에스티 3천 낙하산이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요, 벤. 뛰어내려요. 어, 벤파이어가 아니라 할로윈 복장을 입은 제리였군요.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이번 할로윈이 가장 무서웠어요. 자, 아기들, 맛있는 케이크와 주스를 먹을 시간이에요.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즐긴 것 같죠? 하하하하, 부우! 해피 할로윈,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해피 할로윈, 여러분.